진심장 야옹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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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말해 쓰는게 낫어요 벗는게 낫어요 쓰는게 낫다 박수 15명 아까 벗은게 낫더라 박수 3천6백명 복부해야되거든요 어우 똑같다 누나도 참 이쁘게 생겼네 이 시대의 마지막 광대입니다 마지막 광대 전국팔도를 유랑하면서 여러분들께 어찌간하면 웃음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엿도 팔아먹지만 또 안팔면 생기는게 없거든 물 한잔 마셔도 우리가 돈 주고 사먹어야 돼 상은 시장님이 사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벌어갖고 우리 돈으로 사먹어야 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그런 말인데 혹시 연 하나 먹고 싶은 마음 없을까 연 하나 먹고 싶은 마음 연 하나 먹고 싶은 마음 없을까요 노래 부르고 공연할 때는 시발 눈구멍이 빠지게 쳐다보다가 연 먹자 그러면 눈을 감는 이유가 뭔디 도대체 어 우리 인간적으로 연 하나 먹고 시작하자 여기서는 어차피 팔어 어차피 그냥 먹고 마음 편하게 구경하고 나도 마음 편하게 공연할게 나 노래 한자리 할게 저기 우리 엄마들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 그 뭐야 그 저 먼아카 우리 엄마들 좋아하는 노래 누나 안동정 하면 아빠 좋아했어 안동정 흘러간 노래니까 얘들아 이 장사들 빨리 나와라 자리야 하나는 만원이고 두개는 오천원이요 계산이 돼요 하나는 만원 두개는 오천원 아 그래 알았어 아이고 술 안챘네 저놈이 술챘잖아 하나만 팔아주시오 열심히 하라고 자리야 격례 그라고 얘들아 이 앞에는 어차피 포위가 돼서 도망을 못간다 저 뒤에 있는 새끼들 먼저 팔아라 저것들이 어디 도망갈지 모른지 아 도망갈 사람들이 제일 많은 놈들이잖아 옆에 져있는 놈들 바람에 날려버린 헛과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고단호는 금방 뽑는데 제가 말은 왜이리 힘들겠지 바 으 하핰 새벽이 Spot 오늘 우리 죽음 굿 같이 없는데 안 오는 일인지 못 오는 일인지 오지 않는 사람은 안타까운 내 맘만 양쪽 고고, 대가빵 좀 짜주시오. 양쪽이 대가빵 좀 차려주고. 돌 아올니? 돌 안아갖고 왔니? 돈 없으면 저 뒤로 가라. 뒤로. 저 뒤에는 돈 없는 것들만 모여있네. 그래도 돈 없어도 열심히 해줘야... 어이구, 사모니. 자꾸 이런 거 주면 또 왜... 대가빵은 100개월로 무라요.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우리 엄마 저눈이 내리는 날 한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자 다같이 새벽부터 바르나 돌려줘요 새벽에 부딪혀 오는 눈이 무릎같이 없는데 안오는 건지 못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만 기다리는 내가 심판을 놓고 썩는다 감이 깊은 안동장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은 썩고 썩는다 감이 깊은 안동장에서 아니 안동장을 하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지겨워가지고 내가 가사를 좀 바꿨어요 맨날 뭐 역에서 기다리는 건 여진이 하고 역 안에서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안오래요? 잘하네 자 뭐라고 저 시비살네 아우 이런 거는 돈을 너무 많이 뽑아놓으면 저것들이 공연에는 관심이 없겠지만 돈만 찾아볼 수 있잖아 다 포함은 안되있고 하나는 삐끌은 어디야돼 프리카홀랑 자 사연 샤리언 샤리언 자 마침부터 어우 이런거 잡고 주시면 그런가 봐서 한 분씩 주시면 될 때 박수 한번 쳐주시고 고운이 많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쓰다가 남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뒤에 우리 엄마들 돈 없는 엄마들 재밌게 해주라고 어디 KBS에서 나오셨어요? MBC? SBS? 아 저도 아니네 실제로 좀 봐주시고요 혹시 제가 제가 공연물이 겁나게 좋은 놈이 한 5개 되는데 이거 찍어갖고 대화갖고 하라고 하는거 아니지요? 영상이 누출되면 안돼요 알았지요? 아이고 박수 한번 쳐주시오 아이고 아이고 씨벌레 이거 바꿨고 족백집인가 이거 아니야 하하 어 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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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석에 몇일 없어라잉? 이리와 이리와 돈을 받아도 마음이 안 편한 놈이 이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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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바를라고 하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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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옷장은 자리를 바꿔주시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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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 요즘 좋은 노래가 나왔더라. 연모라고 좋은 노래가 하나 나왔더라. 그래서 그 노래 한 번 부르고 각색 차량 들어갑니다. 어허 연모 한 번 갑시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여기 멋있는 노래 어허 아이고 받을 거 있거들랑 좀 잊어버리고 살아라. 이 돈 빌려간 사람은 밟혔고 잡는데 빌려준 새끼들은 잡을 문져도 못하더라구요. 반납하게 아마 쟤가 큰일 나는거죠. 어허 이 돈 저도 못하면서 살아계있어 앞이 깜깜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 번 돌아가는 길을 지워 어허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아이고 이제와 왔던 일을 바꿀 수 있는 어허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내 마음 눌러보지만 여러분은 떠나서 나도 뜨거운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노래 좋지요 이런 노래 배워갖고 부르고 살아야지 우리 우리 저 좋은 가슴 팀장님 어디 가셨어요? 아이고 아이고 아 아 뭐 죽어 하면 안 된다고 아 예 말 오라고예 알았다 이놈아 아 예 이놈아 아 아 아 아 이곳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아 아 아 안 보이지만 아 아 아 당신과 아 아 아 약속이나 안 아 돌아가는 힘을 지워 어 아 시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는 길 멈출 수 있노 천번리도 만번리도다 이마도 무덥고 소풍한테 제가 다 드릴 줄 알겠네 아우 또 저 만원을 받아가지고 내 코를 좀 빼놔야 씹히게 아이고 여기서 자빠지시면 안이 되옵니다 옆에 가면 2만원짜리 싸우는다 뜨거운 가슴이 맑하네 새로나올 노래 신곡 소풍 같은 인생 소풍 같은 인생 엄마 크게 말하세요 엄마 너 줄이세요 너무 크지 뭐야 너 줄이세요 됐어요 그정도면 돼요 있잖아요 저 무대에 이제 세사람만 하면 끝나데 지금은 제변어대로 오면이 안돼 그래도 열심히 할게요 뭔 말인지 알죠 딱 세사람만 노래 부르면 끝나 10분 안에 끝나 10분 안에 열심히 할게요 자 전부 다 다시 자 전부 다 다시 자 전부 다 다시 자 전부 다 다시 바람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생명 하루하루하루 소중하지 자 전부 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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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전부 다 째려볼 시간 지났잖아 어? 오늘까지 지금 3일째 아이가? 마음을 풀고 같이 놀자고 박선희 마다 처음 오신 분 손들어봐 어우 고객님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놀러 가신 분입니다 알았죠? 어 알았어 여러분도 한 번은 여러분도 한 번은 나도 한 번은 누구나 한 번 없다 다른 인생 바람같은 시간이여 자 나 좀 찾아라 어? 아 나 좀 찾아라 나 좀 찾아라 나 좀 찾아라 60살 못해 60살 못해 60살 못해 너 이름이 뭐야 대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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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원아 60살 못해 대원아 여행아가 찾는다 빨리 오해라 어우 우리 비유를 다 맞춰야돼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없다 다른 인생 바람같은 시간이여 바람같은 시간이여 몸을 트지 않는 세상이여 하루하루 소름같이 하루하루 소름같이 태양의 주인공은 이 날이 가것으로 그리고 수고하자 여행.. 수고하자 우스러워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련이요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갔다 난 또 붙잡았을까 서풍 가게 서풍 가게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